said 예, said입니다 말하다 say의 과거나 과거 분사 그 얼마 전에 우리 누구야? 지난 학생 그 공부할 때 그거 잘못했었지요, 그죠? said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예, AI 발음은 이게 A 발음입니다 자, 이미 저리와 시켜볼까요? said said냐고 말했지? said said냐고 말했어 said 이 said가 도대체 A 발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상하든지 간에 이 발음에 A, 턱을 올리면서 A 놓치지 마시고요 said냐고 말했잖아 said 말하다 과거 과거 분사 say의 과거 과거 분사 said냐고 말했지 said냐고 말했잖아 날세드냐고 말했잖아 날세냐고 말했잖아 글세드냐고 말했잖아 said said 어이입니다 said냐고 말했지 said say의 과거 과거 분사였습니다